해마다 이맘때면 대통령실이 연말연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통령 부부 이름으로 주요 공익기부단체 성금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과거에도 줄곧 불교계가 운영하는 기부단체는 빠져 있어 종교 간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나눔단체 15곳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15개 공익기부단체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카드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전한 카드에는 여러분이 나누는 온기는 사회의 빚이자 희망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카드 메시지 및 성금은 대통령실 각 수석비서관들이 단체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성금을 기탁한 곳은 대한적십자사와 구세군,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럼, 바보의 나눔 등 총 15곳으로 불교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의 경우 민간 국제구호단체를 표방하지만 개신교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보의 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의왕의 뜻을 계승하는 천주교계 모금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가 어려움이 부닥친 제3세계의 빈국을 돕는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성교활동으로 현지 전통문화와 충돌하는 사례가 많아 국제구호단체보다는 종교단체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에 우리 불교계가 소외됐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더불어 나눔의 행사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해 지구촌 공생회,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등 불교계가 운영하는 대형 공익기부단체와 국제구호협력단체가 적지 않지만, 불교계가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기부금 전달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를 열어 국내외 14개 기부 나눔단체의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 등을 초청해 사연을 나눴는데, 이때도 불교계 구호단체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다문화, 다중교 사회에서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갖다가 이 정부에서만큼은,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같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기반으로 한 복지, 구호활동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설립됐습니다. 또 2003년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이 이에 설립된 지구촌 공생에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복지 공동체 실현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밖에 더프라미스와 로터스월드 등도 해외 빈곤층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이런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부할 단체를 선정받았고 종교색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불교계 단체도 선정해 종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 편향을 둘러싼 논란이 공적 영역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기부단체 선정도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더욱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한 대통령 부부의 연말 기부 카드에 담긴 메시지가 또 다른 소외를 낳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